아 진짜 이런 리얼은 또 처음 봐. 이게 리얼이면. 너무 리얼하니까. 저렇게 산다고요? 그럼 주은이 형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? 편하게 얘기해 편하게. 아. 뭐야 도대체. 믿을 수가 없어. 오 어떡해. 뭐야 이거. 나 진짜 소름 돋을 것 같은데. 우와 진짜 대박이다. 드라마 같은 내용이라. 졌어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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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는. 진짜 뭐 어떡해요. 이게 진짜 이제 연기적으로. 아니 근데 하이라이트가 너무 충격적인데. 프라이데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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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